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매운맛을 준비했어요! 아주 매운맛에 순살로 주문했고요! 당면도 납작당면으로 바꿔주셨어요! 계란찜도 완전 부드럽게 만들었고요! 밥도 가득 가져왔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고추와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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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냉이 고추 고추 고추냉이를 먹어야겠다!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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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맛있다. 당면. 당면. 매우 고추린다. 고추. 매우 고추. 맛있다. 이 맛은 너무 맛있다. 간장. 맛있다. 이 맛은 정말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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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맵다. 맛있어요. 맛있다. 고춧가루 맛있다. 매운 고추냉이 더 맛있다. 매운 고추냉이 더 맛있다. 매운 고추냉이 더 맛있다.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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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매운 고추를 먹었다. 고추를 먹었다.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 매운 고추를 넣어먹는다. 매운 고추를 넣어먹는다. 고추를 넣어먹는다. 매운 고추가 썰어서 맛있다. 오, 고추를 넣으면 맛있다.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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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다. 최고다. 너무 맛있다. 전혀 맛있다. 맛있다. 참기름을 뿌리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참기름을 뿌리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당면. 그리고 매운 양념이 아주 좋아요. 아주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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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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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꼭 밥을 드세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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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은 시래기찜을 먹어봤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는데 다음번에 먹으면 시래기도 추가해서 먹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참기름 뿌린 밥이 대박이었어요. 시래기 좋아하시면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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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